더 이상 걸어다니는 보너스가 아니다. 코코, 레오의 사료값을 책임지는 집사이자 에딴 마스터로 맨활력 보여지는 걸포님. 올해의 인기게임 BJ 배틀그라운드 부분 수상 축하드리며 걸포님의 소감 들어볼게요. 아, 들리나요? 안녕하세요. 네,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먼저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신인상을 받고 또 상을 받게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1년 만에 대장후보에 오르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께 즐거움드리는 BJ가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곁에서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귀여워요.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이구역의... 다음은 AS의 4회 우승, 그리고 최초의 랜덤 출전까지 스타크래프트의 끝, 그 이상을 보여준 플래시 이영호님, 올해의 e스포츠 BJ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저... 이제 긴장 안 된다. 이게 다 준비했으니까 긴장 안 되네. 자그나트로 갈까, 크나트로 갈까, 크나트로 갈까. 그리고 다음으로 철권하면 이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네네, 아 진짜 올해 사실 토론 때문에 저희 철권하는 유저들이 크나트 좀 과해.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방송할 수 있게 해주는 아프리카TV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걸어다니는 보너스가... 보너스가... 아니다. 코코, 레오의 사료값을 책임지는 집사이자 에딴 마스터로 맹활약 보여지는 걸포님. 올해의 인기 게임 BJ 배틀그라운 부분 수상 축하드리며 걸포님의 소감 들어볼게요. 먼저 감사합니다. 작년에 신인상을 받고 또 상을 받게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1년 만에 대상후보에 오르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께 즐거움드리는 BJ가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곁에서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귀여워요.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이 구역의 넘버원 실력자는 바로 나. 우승을 밥 먹듯이 하는 배틀그라운드의 캐리머신 블랙워크.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동료 BJ분들... 우리 거 볼까? 너무 감... 여기 있다. 작년에 신인상을 받고 또 상을 받게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1년 만에 대상후보에 오르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께 즐거움드리는 BJ가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곁에서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어우 귀여워요.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이 구역의 넘버원 실력... 천재력은 오히려 자연스러일 거라게... Hertz, 번째, 지금까지 다 쳐다보니까요. riceäus야 여러분은 이 구역의 넘버원에서 일어난거고 스위치 일어난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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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감사합니다.